당신이 들으면 가슴에 손이 향하는 소리 이어폰을 착용하시면 더 풍부한 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울리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 소리를 기억하시나요?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되새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여러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. 김남길입니다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나레이션을 할 때도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목소리 톤 자체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편안하게 녹음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녹음을 해봐서 그런 경험들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정말 힘드시고 꼭 봉은 올 거고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가슴이 울리는 소리 나라사랑 마음을 공유하다 국기에 대한 경례